이번 주간에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럽에서 독일 교회에 독일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유럽 나라들 가운데서 그래도 독일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의 독일 교인들은 1년에 두 번 교회에 나간대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싫어한대요. 그걸 가만히 참 보면서 독일이 한때는 대단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안타깝더라고요. 독일과 유럽의 전도운동은 우리 렘넌트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어요. 유럽의 각 나라마다 책임자를 갔다가 우리 렘넌트를 세웠어요. 특히 유럽에 공부하러 간 애들이 하나의 그 나라의 중직자들이 없으니까 렘넌트들이 그 나라 책임을 지고 지금 잘 지금 잘 엮어 오고 있죠. 요번에 렘넌트 어떻게 보면 참 놀랍게도 ROTC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8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을 팔라고 해도 안 나오고 자꾸 경매를 넘어가다가 2억 주고 샀어요. 교회에서 이런 건물 나와도 관심이 없으니까 또 교회는 한 번 딱 지정되면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니까 한 50년 된 건물인데도 좋아요. 강석준 목사님 밑에 부모로 있던 홍 의사라고 담임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 전체 아마 독일 순회하는 교회로 김기한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러니 렘넌트도 인자는 지도자 없다가 자기 나라 순회할 수 있는 목사가 생기니까 굉장히 힘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이번에 집회에 참여한 귀한 또 우리 성도들 주의종들 또 유목사님 많이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히브리스 2장 1절에서 3절이죠.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덩안시킨다 말이에요. 흘러 떠내보냅니다. 다시 말하자면 뭘 말합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안다면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죠. 큰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속히면 안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냐는 세계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당하다가 이제 그 예수글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히브리스 3장 2절입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글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 대신 글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온통 지금 사람으로 엉켜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아비교안입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관심이 하나님인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이 엉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옥과 같이 낡고 변하고 또 바꿔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 마음을 온통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스 4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죠. 율법이라고 는 과학적입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산다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도리에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것 세상 것이 엉켜가 자꾸만 손해봅니다. 어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번에 독일 같으면 루트 행사가 많더라고요. 기독교 하고 천주교 가 많아요. 행사에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실 그런 어떤 구원을 내서 어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모르니까 도리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신앙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삶을 보니까 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 전년 교회 다니더라고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다른 생각을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스 2장에 보면 7절의 구절 입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잠시 천사보다 못 했다 했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 하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종기와 영광을 간서 신부 입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능력의 자리 있죠. 대단한 존재 입니다.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복종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글도로 말면 만물을 복종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한 존재 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러시아 중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면 큰 구원을 받고 또 우리는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면 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 말 사람으로 엮어갑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조금 잘 믿는다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으로 엉켜가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엉켜가야지 주님으로 살고 주님에 엉켜가야 되지 사람이 엉켜가면요 이건 또다시 사탄에 속히고 어떻게 보면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리도의 삼직이죠. 이 삼직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했습니다. 등한히 여기지 마라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주일 메시지도 생각하고 묵사하면서요 그리도의 삼직이 전부라는 거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잊고 오셔서 십자가 주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줬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켰죠. 이제 구원한 우리들은 보좌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지상에서 최고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허감을 꺾고 사람 살리고 그들을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적에요 우리 길을 즐겁게 한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잠시 천사받아 못하다고 그랬죠. 잠시 천사받아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신 이유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세상에 있으니까 그걸 건지게 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었어요. 이 큰 구원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야 지금 성공하고 돈 많고 이러면 행복한 이야 인간이 하나님 만들지 어떤 존재로 만든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같은 영적 존재요 또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함께하는 그것만 해도 좋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부모는 죽고 없어도 자식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살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땅에 뿌리버린 나무가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명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에서 몸부림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기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 생육 본성 땅에 충만한 복까지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세계 정복에 대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민 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버리야만 우리 식법 살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집도 사고 전부 예수민 삶도 생각 하나님 으로 산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만났으면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과 다시 축복 속으로 그러면서 다시 세계 정복 속으로 가게 됐는데 세상에 말이지 예수굴들 통해서 다시 회복 됐는데 안된다 말이에요. 에덴 농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거기에 안식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그래서 이 사단에 속해 가지고요 이 죄를 지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었어요. 누구의 장난입니까? 개시록 시위장 구절 사단 마귀의 장난입니다. 먹으니까 뭐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상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먹지 몰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원제입니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 살 수 없는 존재지요. 떠나면서 인간은 요한본 8장 44절 마귀 자녀 됐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될 마귀 자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면서 사단에 자꾸 속해 가지고요 자꾸 귀신성 이런 겁니다. 이 우상성 이런 게 귀신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우울증도 오고 공황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요. 사람이 정신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종일 살아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그 축복이 없잖아요. 없을 정도 내가 사단에 속해 가지고 자꾸 귀신성 생기면서 이제 정신문제 오지요. 육신이 먼저 옵니다. 되는 일도 없지만 온갖 질병이 옵니다. 피할 길이 없잖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온갖 질병이 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불렸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세 문제 오게 되어있습니다. 몸은 허그로 들어가지만 이 영혼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치욕에 들어갑니다.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후손 자식에게 먼저 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인생에서 돈 좀 믿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행복 행복 있습니까?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고 있대요.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있대요. 온갖 질병이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 자식 문제가 들었다고 진대요. 죽음이 눈앞에 와있대요. 피할 길이 있습니까? 이게 운명입니다. 참 억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해서 오신 분이 예수 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우리 인간 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기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됩니다. 아무리 철학 공부를 해도 안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못 빠져 나옵니다. 이 죄 때문에 완전히 원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죄가 뭔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지 바로 장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해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된다고 했습니다. 보라 천혜가 잉타의 아들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 해줬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그리도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우리 죄를 담당해서 피 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죠. 하나님 떠난 후에 만나는 길이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 낳은 마귀를 매력 하나님의 권세를 흑암 꺾어버렸죠. 이 놀라운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글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 몰리고 사람 이름 이지만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도 인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장 16절 믿으러 그랬습니다. 믿음은 요한 5장 24절 사망 에서 생명 오게 로마서 10장 9절 에서 10절 마음 으로 입으로 신 하러 갔습니다. 입으로 신 하러 고백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 하는 겁니다. 영접 하는 순간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잘 안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또 하나요. 천만 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보면 사랑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람 됩니다. 요한 법 19장 30절 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해서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안됩니다. 다 끝냈잖아요. 그러고 기가 막힌 기지 우리가 고린도 5장 17 새로운 피조물 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엮어가는 옛 사람이 아니고 그 옛 사람 십자가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입니다. 이제 선한 일을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잖아요. 이전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악하고 이상하게 말도 함부로 하고 남의 눈에 눈물도 흘리게 하고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이간시키고 이런게 안되요. 왜냐하면 에베스 2장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선한 일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이 자녀되지만 우리가 복에 끊은 되어버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한 정도로 나 때문에 천하만 미리 복받는 존재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뭐합니까 나의 인생을 갖다 요한몸 14장 16절 27절 다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있죠. 그 정도 아니잖아요. 아예 내 인생을 맡아서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하잖아요. 이게요. 완전 구원입니다. 내가 조금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나는 생명을 얻었고 복에 그는 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 수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손댈 것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 스스로 압니다. 공부의 맛을 봤잖아요. 정말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은 벌써 영적 세계는 자기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성령이 와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깊이 내가 이제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옛날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는 선한 인물 새로운 피드물 성령께서 다 아르쳐줍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람 어지하고 사람 쳐다보는 그런 못내미가 아니고 너로 말미하면 천하 만민이 다 복받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성령께서 네가 주인 아이다. 너는 죽었고 네 주인은 그리스도 다 이랍니다. 다시 세상에 몰입받고 돈 벌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너 때문에 세상을 살게 되어있다. 큰 구원입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도 아니니까 되어있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직 이 동네에서 걸쭉 그럽니다. 먹을 거 쳐다보고 앉았습니까? 사람이 엉켜가는 동네에서 다시 또 사람을 엉킵니다. 제가 설교할 직에 난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나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분명히 이 동네에 사라졌는데 30년 사는 내가 이 동네 속에서 무엇을 보았 지 내가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요 성령을 통해서 내게 바이블을 통해서 깨달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서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남을 이간시키는 그 아작하고 못된 것이요 그 마음에 가득 있어요. 이런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니까 이 성도들이 보니까요 무서워요. 하나님과 믿음이 될 사람들이 자꾸 남의 이야기하고 남을 비판하고 교회 목사 비판하고 보면서 저게 하나님 믿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지 못하겠더라고요. 피해 다니면서 예수 믿고 같이 주의를 하되 절대 남의 말 절대 정상 아닙니다. 입에서 남의 말 하는 사람 절대 정상 아닙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인류에 지원받았대요.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수 없잖아요. 만약에 혹시 나온다면 옛날에 여기에 너무 각인되고 뿔이 돼가지고 남의 말하는 버릇이 강하게 벽혀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 속해가지고 나의 말 이게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연속 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 하십니다. 사는 환경 전체가 다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신하의 어리고 인생을 두분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제가 이 사람들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저를 보아 서서 정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영안의 열림은 다 말하는 게 들리고 그 사람 영적 수준을 다 보게 됩니다. 완전 고의 이거 오늘 이거요 다시 자꾸 들어봐요 아는 것까지 안되잖아요. 영적 세계는 실제로 사실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되면서 계속 그 은혜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이거 모르면요 결국은 이거 제대로 모르면서 책을 자꾸 보면요 책이 훨씬 이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천사가 경비하는 분이죠. 모든 천사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경비했습니다.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다. 이게 뭐냐가 이 삼직이다 말이에요. 그분은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만왕의 왕 아닙니까? 히브리스의 1장 8절입니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호호를 주지요.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근세를 줍니다.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천사를 움직이는 근세를 줬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복 좀 받자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근세를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스 12장 22절입니다. 보자예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만 천사는 뭡니까? 사역자입니다.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에게 굉장한 이름을 줬습니다. 이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만 갖다 대면 엄청난 역사를 나지요. 왜 히브리스 1장 6절에 이 천사가 모든 천사가 복종할 뿐 아니라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요 히브리스 1장 13절에 허감이 꺾이는 거예요. 원수를 꺾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판을 짠 것이 누구 장난 아닙니까? 사탄이 장난 사람들이 악한 사단의 영에 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잘못 인생을 역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그게 보입니다. 사람은 동기를 가지면요 인본주의를 반드시 쓰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 하고 인본주의 하고 너무나 듭니다. 인본주의 나중심입니다. 나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죠. 빌지 속히는 거죠. 이 원수를 안 꺾으면 안됩니다. 이 조용히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부모 이관시키고 부모와 자식 아주 온갖 장난을 다칩니다. 예외하고 다른 생각하고 앉았다니까요. 설교되어 하면서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단에서 웃기는 이 사단은 생각성이 틈타거든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정말로 천사를 하나님께서 성기도록 우리를 성기도록 후사 정말 우리 구원받은 후사를 성기도록 우리는 이걸 누리는 근세를 받았잖아요. 어느정도냐 만물을 복종시킵니다. 예수도 이름으로 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인 줄 믿겠으면 증언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 꼴이든지 지금 세계도라를 보면 난리장구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근세만 우리의 장래일을 다 말해줍니다. 우리의 3장 5절이죠. 모세가 선지자지만 하나님은 진짜 참 아들을 선지자로 삼습니다. 모든 장래일은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 끝도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옵니다. 누가 알아보자 보좌 보좌 선지자 신 그들 통해서 우리 미래를 다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스 3장 1절에 묵상 하면요 사실은 묵상 내가 하나님 믿고 참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힘이 나는 그것도 좋지만 또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믿기 미리미리 미션을 다 줍니다. 제가 유럽 갔다 하지만 굉장히 힘을 얻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랑 우리 딸하고 아빠는 턴 털려 그 힘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데도 그렇게 말 힘 얻었다 하고 응답 받았다 그러고 말 난 굉장히 큰 응답 받았어요. 집회 속에서 큰 응답 받았죠. 성경을 보는데 성경 속에서 큰 응답 받았죠. 또 책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응답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힘이 나는지 이럴 수 있나 싶어요. 죽었다 하는 것 하고 살았다는 틀립니다. 비행기 타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일단 비행기 타면요 옆에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테레비를 틀어도요 영화를 보더라도 이어폰 꽂게 돼 있어요. 혼자서 조용히 책 보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비행기만 좋은 데가 없어요. 사람이 귀찮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행기 타면서 계속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볼 적에 참 피곤한 사람 이 비행기 에서 말을 하면 육지에서 말하는 것 틀립니다. 개인 게 힘이 들어요. 그 내용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돼요. 비행기 딱 타면요 타면서 바로 예배 합니다. 저 기장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울증 걸레이면요 죽고 싶다 하면 비행기 같이 산을 덜 받아봅니다. 저 비행기 있는 사무제 스튜디오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 탄 손님들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시에 문제 생기면 큰 일로 합니다.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한 넉장 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비행기를 위해서 같이 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기도했기 때문에 무사한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중심이 당신 밖에 없고 당신만 바라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원하면 얼마나 내게 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보통 제가 비행기 타면요 메시지를 다섯 시간 듣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다운 받습니다. 비행기 인터넷 아니거든요. 주일 메시지 아침 내가 또 들어야 된 메시지 하고 또 새벽 기도 다운 받습니다. 주로 보금 듣지요. 보금 들여야 마음이 가득 갑니다. 그런 비행기 속에 불편이 없어져요. 반드시 나는요. 해외 갈 책방 들려가지고 책을 한 건네지 두 권을 샀습니다. 요번에도 한 두 권 샀죠. 아무 책은 안 삽니다. 돌아보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내게 도움이 되는 철사입니다. 여기 내가 기본적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운동합니다. 비행기 제일 뒤에 가면 공간이 있어요. 그 가슴 운동 합니다. 14시간 탈 지는 비행기 뒤로 대신 체벌 운동 합니다. 한 10시간 정도는 한 두 번 합니다. 운동 확실하게 합니다. 아직 반다리 운동 내가 늘 하는 거지만 이때는 더 확실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육지에 내리면 내가 비행기 타기 전 하고 비행기 탄 이후 똑같은 느낌을 합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저는 비즈니스보다 이코넬을 타거든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복도에 서일 수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다. 비행기가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천국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지게여 위에서 힘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면요 모든 게 천국을 바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장래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큰 응답받은 게 나의 장래일을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참 안식이 있어요. 히브리스 4장 3절입니다. 세상이 뭘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 생사를 지고 있는 분입니다. 왜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려 합니까? 세상말로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구원 받아놓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파고 있어요. 말씀 들었고 깨달으면 내놓을 건 내놓을 건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된 세상에 엉킬지게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것들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치유가 됩니다. 이 말씀이 치유가 됩니다. 굉장하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이 참 성취가 돼요. 이 말씀은 참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큰 자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 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어리석은 생각하는 거죠. 제일 피곤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사탕이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인본주의 사는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을 관리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사람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를 못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인하고 사는데 부인하고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보다는 그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집사람 관계를 하지 절대 내가 인위적으로 잘 해줘야 해야 해야 이런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새끼는 게 잘 해야 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제가 그냥 기도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교인관계 목회적 관계입니다. 이 관계 잘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관계 잘하는 내가 덕 봐야 되고 이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줘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합니다. 그래야 내 너무 내가 잘 관리를 못하면 이 사람이 나를 뒤집어 뿐입니다. 절대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와있어요. 은혜의 보좌입니까?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보좌로부터입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삼직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냅니다.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주일날에 이렇게 막 새복에 특별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복에 하세요. 정말 자한 성도를 놓고 우리 태양을 위치해서 유치부를 위치해서 중고등부 모든 맨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살리에 기도합니다. 와가지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실적인 마음이 열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천사를 보내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교회에 보면요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대신 글두를 보내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온전한 성소가 있잖아요. 우리 참 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갈락한 피가 있어야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뭡니까? 이 제사장 대신 참 성소로 예수의 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그리도로 말미하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마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38절 아닙니까? 여기에 증거가 있잖아요. 히브리스 이 사람들은 전부 사실적으로 만물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스 12장 1절에서 2절에 허당한 증인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만물을 복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만물을 복종할 수 덩안이 여기지 말고 히브리스 1장 3절 깊이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동국인 7천 사이에 갑니다. 우리는 전 세계로 펼쳐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실적인 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세상을 못 갑니다. 맨날 깔짝 깔짝 하다 끝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은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밥이나 먹고 내 인생이나 챙기고 인본 죄 쓰고 그런 종류 하고 여러분은 한 시대에 하나는 우리에게 전 세계를 맡기고 칠천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미션이 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글도의 삼직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